내 두 눈 위로 네 눈 웃음에 자꾸 가슴 두근거려와 저 하늘 위로 나 날아가는 풍선 같아 샤랄라 기분 좋아 샤랄라 랄랄라 네가 좋아서 너와 걷는 하루가 꼭 영화와 같아 널 사랑해 샤랄라 랄랄라 파일 가하니 마인스 가합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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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끌어! 문을 끌어! 제발! 제발! 60초가 채 안 됐는데 제 예상보다는 증상이 좀 심한 편이시네요.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미리 건네받은 정보가 확실치 않아서요.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룸에 있을 땐 늘 출구가 가까운 쪽에 앉아 있어야 되고 출장 땐 역마다 정차하는 기차를 타야 되며 평소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만 이동하신다고요. 정말 체면으로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해보죠. 둘째 형님 치료 잘 받고 가셨냐? 네. 소음 제로에 남의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올수록 진료실로 이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 이제 다시 시내 나가봤자 답답하기만 할 거다. 차라리 갑갑한 게 낫지 해준 게 뭐 있다고 또 유세는. 벽도 안 만들어줘가지고 한겨울은 얼어 죽겠더만. 무슨 클리닉에 이렇게 금지가 많냐? 상담받으러 왔다가 스트레스만 더 바꿔겠네. 싫으면 그냥 오질 마세요. 너 맨날 의사한테 환자는 다 똑같다고 떠들면서 내가 깡패라고 어머니 모셔야지 그지? 내가 또 언제? 그런가 보지? 뭐 이마? 그런가 보지? 뭐 나 이제 잠깐 쉬러 갈 거니까 이제 그만 좀 가세요. 근데 저식이. 진짜 귀찮게 하네. 자꾸 이러면 나 여기서 짐도 일찍 뵐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네. 2년 만인데. 오랜만이야 이한 씨. 이런 데서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돌아온다고 했잖아. 실은 나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왔어. 나 요즘 엉망이거든. 꼭 자기 처음 봤을 때처럼 연기까지 안 되더라. 사입이죠 이딴 거. 최면은 내담자분의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어. 내담자분의 무인식에서부터 거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나 누군지 알아요? 알 리가 없지. 혼자 있을 땐 기가 막히게 하다가도. 오디션만 가면 혀 꼬여 발은 꼬여. 좋은 배역 다 놓치는 이런 삼류배우를 누가 알겠어요. 왜 미친년인가 싶으시겠다. 나 이왕 온 김에 잠 조금만 자다가도 돼요? 잠 푹 자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돈 냈으니까 조금만 자다가도 되죠? 한 시간 후에 간호사 데려 보내겠습니다. 나 그쪽 아는데 TV에서 봤거든요. 그때 그쪽 목소리 너무 좋아서요. 최면 받는 것도 아닌데 빡대에 눈이 감길 정도로. 뭐 그랬다고요? 그런 거라면 다른 데로 가봐. 여긴 민간인은 안 받아. 특히 너 같은 유명인으로 와서 좋을 데가 없는데요. 알잖아. 자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온 거야. 너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 해보려 노력해봐도 안 해. 이스타라. 좀 더 유니크하게 안 되냐? 그게 그렇게 안 돼? 아무만 그렇게 출장을 따라하지 말고 곰이면 곰답게 앞발도 좀 어흥 들고 하트 종말도 좀 빵빵 쏘고 질을 확 끌어잡게 좀 못하냐고 그 달바가지는 얼굴에 아주 달라붙었냐? 당장 안 벗어? 죄송합니다. 지금 시위하냐? 인턴 주제에 지 혼자 회사를 다 짊어지고 가는지 생색해서 그런 분이 회식을 어떻게 빠지시나 몰라. 그게 저한테 워낙 중요한 날이었어.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얘들이야, 얘들! 휴식 각각 변하는 이 신체 사이즈랑 아침, 점심, 저녁 메뉴 체크하는 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너 혹시 남친이랑 벌써 깨졌는데 혼자 쇼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기자라서 취재하는데 방해될까봐 원래 분차로 하거든요. 바쁜 게 아니라 벌써 딴 여자 생긴 거겠지? 이런 건 제 사생활인데... 계산해! 빨리 회식이나 가게! 단체 의식이 없어, 이씨! 가자고. 들어가. 실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힘들게 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안에 마치 새겨진 너처럼 남은 너 내 기억들이 내 마음이 잘... 그 사람이요, 지금 어딨는지 알 것 같아요. 연구하러 왔어요. 또 한 번 제 일을 건드렸다가 그땐 각오해야 될 거야. 오늘이 500일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긴 민간인은 안 받아. 특히 너 같은 유명인은 와서 좋을 데가 없는데 봐. 실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힘들게 해. 남친이랑 벌써 깨졌는데 혼자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제 사생활... 계산해! 빨리 회식이나 가게 해! 가자고. 가고 봐. 밥 먹었어? 오늘 춥다. 감기 조심해. 그래, 너도. 야외 취재 안 됐지? 옷 두껍게 입어? 배수 씨, 이번 달에도 못 봐? 언제 볼 수 있어? 보고 싶다. 미안하다. 바빠서. 그래서... 바쁜가... ung가 голов 좋은 아ión! ㅁ2 어... jury Jesus 부장님 어딜 그렇게 몰래 가시나 회식은 끝내 죽어도 참석 못하겠다 이거냐 아주 대단한 사랑꾼 나셨어 그게요 워낙 중요한 기념일이라서 근데 어쩌냐 니가 만든 애들 홍보자료 다시 수정해야겠는데 내일 오전에 배포해야 되니까 오늘 꼭 수정하고 퇴근해 알겠지? 네 알겠지? 어? 어디? 연예부장 정대수 기자요 저 여자친구인데 모르시겠어요? 아! 조금 아까 근처에 식사하러 나가셨던 애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다고 정말요? 정말 근처에 약속이 있다고 나갔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눈웃음에 자꾸 가슴 두근거려와 저 하늘 위로 나 날아가는 풍선 같아 샤랄라 기분 좋아 라랄라 네가 좋아서 너와 걷는 하루가 영화와 같아 샤랄라 기분 좋아 샤랄라 기분 좋아 라랄라 네가 좋아서 라랄라 네가 좋아서 너와 아는 모든 게 내 꿈인 것 같아 샤랄라 날아갈까 라랄라 달려가 볼까 너의 품에 내 맘이 푹 안길 것 같아 널 사랑해 영화야 근데 뭐 뭡니까? 나 이벤트 부른 적 없는데? 나야 대수씨 나, 나가 누... 서, 소담이? 진짜로 여기 있었네 나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엔 바빠서 까먹었나 보자 했는데 니꺼 보람이 있었어 그게 무슨 뚱따지 같은... 오빠 뜯었지? 미안 뭐야 이 토끼는? 오빠 우리 백일이라고 이벤트 준비했구나 백일? 백일? 아, 세훈아 아, 저 그게 아, 그러니까 이 토끼가 아니, 아니 이분이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가 봐 금방 보내드리고 다시 올게 아, 그리고 이건 선물 야, 나 따라 나와 아이고, 진짜 야, 너 뭐야 너 왜 이런 꼴을 하고 여기까지 찾아오냐고 어? 야, 누구 망신줄이 있어? 제수씨야말로 뭐야 지금? 아, 난 오늘이 우리 500일이니까 300일 때부터는 우리 약속 안 해도 기념일은 무조건 여기서 만나 저거 제수씨가 그랬었으니까 아니, 야 오늘이 500일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야, 그게 대체 언제적 기억이야 뭐? 야 너는 대체 분석력이 없는 거야? 아니면 현실 도피하고 싶은 거야? 야, 내가 진작에 연락 안 하고 SNS 탈퇴한 거 보면 감이 안 와? 야, 보통 여자 같았으면 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벌써 지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문자 하나 딸랑 보내고 말했을 텐데 아니, 넌 대체 어떻게 이런 꼴을 하고 아, 약속한 거 지킨답시고 여기까지 찾아오냐고 어? 난 그냥 바쁜가 보다 싶어서 사정이 있나 보다 싶어서 아, 그걸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냐고 어? 너 뇌 없어? 제수 씨 충고 안 한대 너 제발 현실 감각이라는 거 좀 배워, 어? 어? 아니, 그리고 그거 화끈하게 취사 선택하는 법까지 배우면 더 좋고 야, 그리고 그 앨범 네가 버리든가 짓든가 네 마음대로 하고 좀 뭐? 나 이제 너랑 못 만난다고 야, 솔직히 이제 결혼 생각할 텐데 너랑 나랑 결혼 상대자로서 서로 조건이 너무 안 맞잖아 우리 이쯤에서 확실하게 쪽내자 응? 내 말 알겠지? 너라면 마지막까지 애써 웃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간까진 무리였나 보네 먼저 간다 고마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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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까 그 토끼 진짜 잘못 온 거래 어 어 아직 뭐 안 시켰지 우리 와인 부터 먼저 시킬까 저기요 으 으 으 오빠 으 아 뭐 뭡니까 당신은 또 오랜만이네요 정대수 기자님 아니 두 군데 하는 아 택탁 탐수의 요 요기 어떻게 경고하러 왔어요 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쪽에서 잘 알 거고 여기서 더 나갈 거면 협박도 해볼 생각인데 선택은 뭐 그쪽이 알아서 하시죠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봐요 모희한 원장 2년 만에 나타나서 기껏 한다는 게 그 여자 새 파트 노릇입니까? 아니 어디 감히 기자한테 이딴 협박지를 기자? 쓰레기가 아니고 너야말로 그 버릇 개 못 주고 자기 여자한테 쓰레기 짓 하는 것 같던데 내 말이 틀렸나? 아니 그게 무슨 난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놈이야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나한테 별 타격이 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넌 잃을 게 꽤 많지 그러니까 또 한 번 제 일을 건드렸다간 그땐 각오해야 될 거야 네 아빠 뭐야? 어? 하지마 하지마 소... 소담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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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지? 하지마 소담아 접시 얼른 이리로 내려놔 야 너 원래 그렇게 못상식한 캐릭터 아니잖아 야 그 음식은 입으로 먹어야지 여기는 머리야 내 머리 까먹었니? 내가 알 수 없었던 아픔 이해할 수 없었던 슬픔 지금 너무 흥분했어 또 그 산에다가 아 이거 좀 하려고 아 아 아 내가 줄 수 있는 건 눈물을 훔친 손길 뿐인 게 나의 얘기도 내 눈물로 우리 이쯤에서 확실하게 쫓으자 고맙습니다 나 혼자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 그냥 진심을 다했다고 사랑하니까 난 이게 전부인 나 경고하러 왔어요 또 한 번 제의를 건드렸다간 그땐 각오해야 될 거야 아니 어디 감히 기자한테 이딴 협박질을 기자? 쓰레기가 아니고 자기 여자한테 쓰레기 짓 하는 거 같던데 너 뇌 없어? 재수씨 솔직히 이제 결혼 생각할 텐데 너랑 나랑 결혼 상대자로서 서로 조건이 너무 안 맞잖아 우리 이쯤에서 확실하게 쫓내자 응? 이유 없이 비트 되는 건 한 사람을 잊는다는 건 오빠 뭐야 하지마 하지마 소... 소... 소담아 너 원래 그렇게 못쌍식한 캐릭터 아니잖아 어? 야 그 음식은 입으로 먹어야지 어? 여기는 머리야 내 머리 어? 대란아 야야 이씨 아우 이리 쉬고x2 그래 그래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야 흥... 흥분했어 이리... 너는 사람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몰상식인 거고 사람 배신 때려놓고도 잘났다고 떠드는 외계인이니까 네 이분 거기 달렸잖아 아니야? 나는 내가 온 힘으로 버티는 기자일에 혹시라도 방해될까 봐서 연락 없어도 냅둔 거고 어쩌다 너무 힘들어서 투정 부리고 싶을 때도 그냥 혼자서 참고 버텼어 난 그냥 진심을 다했다고 사랑하니까 나 근데 왜 나 혼자 쓰레기통이 돼서 네 추억까지 대신 버려줘야 되는 건데? 나 혼자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 둘이 같이 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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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ss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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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늘이 만나 떨어진 햇살에 함께 누워있기를 너의 마음이 내가 아니면 너의 행복을 빌만큼 나는 그리 착하지가 않아 너의 남은 온 밑으로 손을 내밀어 향수를 느껴 켜져버린 미래의 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난 그냥 진심을 다했다고 사랑하니까 만나 떨어진 햇살에 나 혼자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 둘이 같이 했는데 너의 행복을 빌만큼 너의 행복을 빌만큼 나는 그리 착하지가 않아 너의 하늘 나의 하늘이 musimy 너의 마음이 내가 내가 아니면 나는 그리 착하지가 않아서 나는 그리 착하지가 2년간 자축의 시간을 보내고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신혜수씨가 드디어 오늘 컴백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의 컴백 시기가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 안족해 보는 시선들도 많은데 어떠신가요?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또 자숙하고 있는 동안에 당시 함께 활동했던 배우분들이 탑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조금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제희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별의 그늘에서 신혜수씨의 배역을 이어받아 연기한 후에 바로 탑스타 관일에 오르셨잖아요. 그 모습 보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장제희씨 같은 경우엔 그냥 당시 저를 대신해서 급히 자리를 메꿔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때 최초 보도된 기사의 작성 배경에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신혜수씨의 정신과 주치의셨던 분이 상담 내용을 측근한테 누설하는 바람에 기사가 쓰여져서 그 주치의도 당시 아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셨죠. 어떻게 500일 기념일에 내가 여기서 이거 입고 이벤트까지 하시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아픈 말!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은 아니 영원히 알 수 없을 눈물 오늘도 그 무게가 삶의 하루가 될 내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눈물을 훔칠 손길 뿐인 게 나의 얘기도 내 눈물로 그것마저 안 된다 해도 난 이게 전부인 나 어떻게 500일 기념일에 내가 여기서 이거 입고 이벤트까지 하시려고 그랬었는데 나의 얘기도 내가 이거 아픈 말 너무 맛있다 이거 아픈 말 이거 아프다 이거 아프다 야 앉아 미할 수 없을 눈물 오늘도 그 무게가 삶의 하루가 될 네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눈물을 훔칠 손길 뿐인 게 나의 기도 내 눈물로 하루라도 네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아니 비록 그것마저 안된다 해도 난 이게 전부인 걸 내가 알 수 없었던 믿음 내가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는 건 뭐하냐? 저 이자 누구야? 넌 또 뭐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만 뭐 그럼 저건 왜 작동시켜놨어? 너무 어둡길래요 너무 조용하고 뻘짓도 제대로 못하게 뭐? 뭔 뻔짓 하려고? 아아 너 시너스 컴백 뉴스 봤구나 근데 이 야밤에 웬일이세요? 오늘 아침부터 시너스 컴백이라고 줄기차게 나오길래 너도 봤으면 잠 못 자고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접수 안 맞나 보네요 제가 지금 자격 정지 상태라서요 죄송합니다 알아요 나도 이 기사들 봤습니다 신혜수 씨하고 저의 진료를 갖기도 했고 또 마침 생각나는 일도 좀 있어서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받으러 왔을 때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이한 씨 원장실에 신혜수가 들어갔는데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도벽이 있는데 멈칠 수가 없다고요 그날 내가 본 건 분명 신혜수 씨의 비밀을 엿들었다며 흥미를 하던 장제희 씨였는데 생뚱맞게 우리 무원장님께서 그 비밀을 느설한 당사자가 되었단 말이지 자격 정지가 풀려도 재기업하시기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1년 정도 기간을 정해도 좋고 어때요? 지금까지 무원장처럼 능력 있는 의사를 본 적이 없고 그런 무원장이 나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난 아직 네가 필요한 것 같은데 꼭 가야겠냐? 필요하긴 뭘 두목은 다 나왔잖아요 혹시 재발하면 따로 봐드릴 테니까 그때 연락하시면 되는 거고 글쎄 나야 당장 누구처럼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안 가면 안 되냐고 실은 상담 내용이 좀 버거워서요 저 같은 치료자가 내담자한테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걸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무서운 거라 너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누구 때문에 먹게 되는 줄 아니? 개모 때문이잖아요 아니 마술골 때문이야 세상에서 여전히 예쁜 건 백설공주라고 얘기해줬거든 네가 나한텐 그 거울이라고 감추고 싶은 진실마저 드러나게 만드는 무슨 소린지 안 어울리기에 갑자기 왜 동화 타령이에요? 네가 동화 같은 놈이니까 공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기사였잖아 너 세상에 너같이 단순한 놈이 또 있는 줄 아니? 있던데요 아까도 봤어요 다행히 비슷한 여자 그게 누군데? 참 길었던 하루 끝에 너를 떠올려 너를 떠올려 혼자 보낸 내 하루를 말하고 있어 혼자 보낸 내 하루를 말하고 있어 혼자 보낸 내 하루를 말하고 있어 사랑이 사랑이 난 너인가 봐 뒤돌면 곁에 있는 뭐라는 기억이 얼룩처럼 남아서 다른 하루도 그리스도 씻어내봐도 마 툭툭 털어도 더욱 그립게 번지는 것만 같아 어디든 묻어있는 너와의 기억이 먼지처럼 쌓여서 아니야 오늘이 500일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대체 언제적 기억이야 너는 대체 분석력이 없는 거야? 아니면 현실 도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진작에 연락 안 하고 SNS 탈퇴한 거 오면 강해 안 와? 보통 여자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벌써 지 쪽에서 먼저 외워지자고 문자 하나 딸랑 보내고 말했을 텐데 하나 너 뇌 없어? 아니 그리고 그거 화끈하게 취사 선택하는 법까지 배우면 더 좋고 잘 못 깼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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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러세요 누나 저 이거 오늘 첫 끼란 말이야 누나 우리 회사의 대표적 월급 루팡이신 이소다 민턴 오늘은 아주 그냥 유치 이탈의 상태이신가봐 어제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영혼을 불쌍해 우리 이쯤에서 확실하게 쫑내자 너라면 마지막까지 애써 웃어줄 줄 알았는데 오늘은 뭘 해도 영혼이 없네 오시고 점점 아무튼 새파란 비정기죽들이 꼭 하늘 같은 정기죽들이 너라면 마지막까지 애써 웃어줄 줄 알았는데 어? 저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조퇴줌 저 왜 이래 아이씨 미안하다고 해라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그거 어려운거 아니잖아 난 하루에도 수십번씩 죄송합니다를 달고 사는데 넌 왜 잘못을 해놓고 여태 사과를 안하는데 왜? 저기 이소닮씨 되시죠? 어제 몇번 뵀었죠? 라운지랑 놀이공원에서 아이씨 어제 그걸 떨어뜨리고 가셔서요 중요한 서류 같던데 확인해보시는게 그냥 편하게 좀 우세요 이런거 뒤집어쓰지 말고 나요 나요 이거 나요 빨락 왜이래요 진짜 편하게 울라고요 좀 그럼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분리수거 하려고 야이 나뿐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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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일간 오른손을 10분 만에 내려오셨네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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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걸 떨어뜨리고 가셔서요 중요한 서류 갔던데 확인해보시는 게 그냥 편하게 좀 우세요 이런 거 뒤집어 쓰지 말고 나요 나요 이거 나요 빨라 왜 이래요 진짜 편하게 울라고요 좀 아니 당장 쫓아가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쪽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건 뒤집었어요? 그냥 사랑한 것 뿐이라면서요 진심으로 그래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한 것 뿐이고 내가 사과받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떡해요 당연한 거나 죽어도 못하겠는데 왜 못합니까? 난요 그냥 진짜 찐따란 말이에요 보통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왕찌질이라서 그 인간 환청까지 들리는 통에 지금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닐 지경이고요 이거로도 커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못쓰게 하니까 지금 내가 어제 라운지에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샐러드 엎어버린 거 이소담 씨 아니었어요? 새벽에 인적 없는 놀이공원까지 굳이 찾아와 그 앨범 찢어버리려고 했던 것도 이소담 씨였잖아요 아니에요? 환청 들리는 거요 누구라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다면 그렇게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500일간 죽자고 오른 산을 그렇게 뒷산 내려오듯 내려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몰랐겠지만 그렇게 한 발이라도 내딛어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지 좀 말고 진짜 얼굴로 좀 더 당당해져 보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500일이 걸려서 그 산을 다 내려와도 절대 다른 산은 올라갈 수 없을 테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신은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요 오지랖이 좀 지나쳤네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 저 해볼게요 저도 이걸 쓰고 산을 내려오고 싶진 않아서 근데 그러라면요 방금 정신과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한테 도움을 꼭 받아야 될 거 같아서 그게 제가 의사는 맞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상담을 쉬고 있어서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그게 일반 환자는 안 받아서요 철저하게 회원제라 그래서 제발요 선생님 진짜 공은요 배기를 동굴 안에서 마늘이랑 쑥만 먹고 버텨서 사람이 됐다던데 전 그 인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채식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럼 혹시 제가 지금 어떤 미션 하나를 드리면 해내실 자신 있으십니까? 네네 뭐든 할게요 소담치가 만약 그 미션을 해내시면 그때 저도 제 미션을 해보죠 소담치 3단 제가 맡아드릴게요 대신 이제부터 전적으로 젊은 꽃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죠 공소요법이란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단번에 직접적으로 환자를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불안 수준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차츰 그 불안이 소거되게 되죠 다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소담치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어때요? 하실 수 있겠지?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아니 이러실 거면요 그냥 2D처럼 하셔도 되는데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소담씨 억울하지도 않아요? 잘못은 그 외계인이 혼자 했는데 두 사람의 이 수많은 추억은 이소담씨 혼자 처리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고 오세요 이후에 따라올 부수적인 감정들 후유증은 전부 제가 책임질게요 AS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믿으세요 아니 이것들이 진짜 내 피를 말릴라 그러나 내 파란만 잔 연애담을 쫙 올리고 남을 기세도 마 아니 왜 안 올려? 하쯔 이것들이 은근 쪼는 맛을 아네 쪼는 맛을 알아 하쯔 스릴 있네 스릴 있어 아아 아아 아아아 아파 아파 아고 심장 아파 소삼아 너 여기 어떻게 여기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아 경미야씨가 니 얼굴 아니던가? 이거 분리수거 하려고 나 혼자 연애 한 거 아니잖아 엄연히 우리 두 사람 추억인데 불공평해서 어떡할래? 넌 이거 버릴래? 가질래? 어? 난 불살라서 산짐승 먹이로 뿌려버릴까 하는데 산짐승? 넌 어떡할래? 버려야지 나도 그래 알았어 나 그거 찍었을 때 힘들어 근데 너 되게 편해 보인다? 얼굴에 개기름도 잘 자르고 그래? 내가 요즘 비비를 바꿨는데 그게 비싼 건데 잘 먹었나? 미안한데 니 그 애써 웃는 낯짝 볼 기분 아니거든? 그래 반은 내가 처리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반은 니가 처리하고 그럴까? 근데 이게 좀 비능률적이다 이게 어차피 찢을 거고 버릴 거면 그냥 한꺼번에 딱 해서 쓰레기통에 딱 하고 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야 나쁜 놈아 너 나한테 사과해 난 현실적으로 잘못한 게 없거든 바람피면서 날 기만한 니가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사과하라고 얼른 미안해 미안해 너는 추억을 가질 자격도 버릴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취사선택 그딴 거 하지 말고 추억한테 미안한 줄 알고 살아 알았어? 아아 팔꿈치 제대로 맞았어 아이 왜 그래 아이 저 카메라 내려 구경났어 일드래 바꿔 앞에 바꿔가 저기 혹시 오이안 원장 아니십니까? 신혜서 담당 주치의셨던 맞으시죠? 그럼 최근에 신혜서 컴백하신 건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 이후로 연락하거나 만나실 수는 없으신가요? 거친 것처럼 남은 너 내 기억들이 내 마음이 자꾸만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I want you so bad 500일간 오른손을 10분 만에 내려오셨네요 그럼 이제 제 차례네요 저한테 말을 해줄 내담자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여기서 그만 돌아가도 괜찮아요 이번엔 저도 그때 선생님처럼 같이 있어드릴게요 내 가슴 안에 내게만 내게만 내게 내가 이렇게 쳐줘 어떻게 I want you so bad 차가운 바람 불어오는 밤 주위는 뭐예요? 너 나한테 사과해 너는 추억을 가질 자격도 버릴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취사선택 그딴 거 하지 말고 추억 같아 미안한 줄 알고 잘 알았어? 차가운 바람 불어오는 밤 주위는 저 이제 됐는데 저 이제 됐는데 이제 좀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실은 처음이었거든요. 미치도록 안 참고 속이 후란해지게 LTE급으로 마음 정리한 거. 전 진짜 늘 투지까지가 최고 속도였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잘난 척 아는 척 떠들어댔지만 누구는 2년이 넘게 못해낸 걸. 소담씨는 단 10분 만에 해내신 거니까. 연애란 거 참 일방적이잖아요. 시작은 같이 했어도 같이 끝내긴 어렵고 그렇게 남겨진 쪽만 두 사람의 시간 속에 갇혀버리게 되니까. 누가 선생님을 2년이나 넘게 그 시간 속에 가둬둔 건데요. 우리 짧은 시간 안에 관계 형성이 너무 잘 된 것 같은데요. 의사는 전 대 소담씨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고.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여쭤봐서. 아니요. 무슨요. 그런 게 아니라. 애써 얻는 건 제 전공이라. 그냥 보면 알거든요. 저. 소담씨는 약간의 회피성 인격장애 성향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편에 거절에 대해 예민해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고 보니 사실 끊임없는 짝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변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진심을 다해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반면에 스스로를 통찰하는 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담씨는. 이번 정대수씨 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도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더 좋아질 거고요. 진짜 저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두렵기만 한데. 두렵다고 갇혀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 같은데요. 소담씨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어쩌면 자신만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처럼 선생님 도움으로 진짜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사랑스러워진다면 그땐 저도 다시 사랑이란 걸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이번엔 있는 그대로의 소담씨를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해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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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반환이. 그럼요. 나. 그럼요. 혹시 또 정대수씨 목소리가 들리면 연습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귀로 외면해보세요. 소담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미 그 험준한 산을 내려온 사람이니까. 어떤게 I want you so bad. 이것들이 진짜 기자하실만 살아있고 동료 오시기는 아주 그냥 개판이구만 어? 어? 나 이것들이 지금 천재를 시기해? 뭐 이안하냐? 아니 이 자식이. 오랜만이에요 정 기자님.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내가 요새 장지혜 씨 호평기사 몇 개 좀 썼다고 모의한 원장 보내서 날 협박하고 내 전애인까지 포섭해서 나 물먹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2년 전에도 그 불쌍한 남자 수뇌보를 이용해서 바닥까지 추락시키더니. 이야 이번엔 또 재활용 가지? 기대해요. 이번에 한물간 신의 수가 아니라 탑스타 장지혜 씨를 대상으로 반드시 특종을 터뜨려 줄 테니까. 저 더는 못하겠어요. 이한 씨가 너무 위험해져요. 그럴수록 집중해야지. 정대수 그 인간 이제 끈질기게 달라붙을 거예요. 이러다 그때처럼 또 이한 씨가 희생양이 되기라도 하면. 내가 지시한 일 똑바로 하라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 전에 네가 치러야 할 희생이 결코 작지 않을 거니까. 모의한 그놈도 단순한 희생양으로 그치진 않을 거고. 제발 그 사람 내버려 둬요. 당신한테도 은인인 사람인데 왜? 당신의 지식이 새롭게 낭만이 된 이 씨의 subscription을 받아들se 지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좀 더 이상 끈질지 않기를 더 한 후에 그릴 때 닿을 위한ids을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34% 해야죠. 그 때문에 ничего 없을 때 선생님 머리 묶었네요 네 반만 반가워요 가증스러운 것들 아니 장제희한테는 꼴이 흔들면서 우리 소담인 이용해 먹겠다는 거지 여기가 선생님 진료실이에요? 네 왜 이런 데서 사실은 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내담자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요 어디서도 개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담자의 비밀을 누설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랑 친분이 있는 어떤 분께서 여기에 진료서를 차려주셨어요 이쪽의 특정한 분들만 대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1년 한정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목숨 걸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땐 저한테 말을 해줄 내담자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돌아가도 괜찮아요 소담 씨는 이미 나 아니어도 다른 의사들한테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엔 선생님이 미션하실 차례잖아요 저도 그때 선생님처럼 같이 있어드릴게요 나의 겉은 밖으로 하루가 매일이 되면 널 찾아 이 직업은 늘 이별하는 직업이니까요 단 시작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 아이아 씨 선생님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괜찮냐고 말에 묶었네요 네 반만 반가워요 네 가증스러운 것들 장제희한테는 꼴이 흔들면서 우리 소담이는 이용해먹겠다 이거지 사실은 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내담자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요 그런데 저랑 친분이 있는 어떤 분께서 여기에 진료소를 차려주셨어요 목숨 걸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땐 저한테 말을 해줄 내담자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돌아가도 괜찮아요 이번엔 선생님이 미션하실 차례잖아요 저도 그때 선생님처럼 같이 있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소담씨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몇 차례 상담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아주 클 거예요 무엇보다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신뢰를 두텁게 주고받은 만큼 이별도 빨리 하게 되거든요 이별이요? 네 이 직업은 늘 이별하는 직업이니까요 내담자와 유대 관계가 좋을수록 이별은 빨라져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소담씨처럼 소담씨처럼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믿어준 내담자는 사실 의사생활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때 공원에서요 저희 가족 말고 진심으로 저희 위해서 화내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처음인 게 자꾸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진 매주 이한씨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너무 늦게 온 거지 나 처음엔 약속대로 시내에서 대형만 해놓고 올려 그랬어 그래서 나 그때 정말 열심히 했다 자기가 보면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면 쓰고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덕분에 일들이 들어와서 그래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맘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반복하다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어 미안해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돌아오겠다는 내 말만 믿고 내 추억까지 끌어안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난 어떻단 내 진심조차 말해주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만들었어 이한씨가 나 다시 사랑해주지 않아도 좋아 기다려준 만큼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내가 이한씨 사랑해주면서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 시작하면 안 될까 재희야 사실 나 그날 여기 와서 한 얘기 전부 사실이야 뭐? 그 사람이 날 찾아왔었어 2년 전 녹음한 내 음성파에 들고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이한씨 원장실에 신인수가 들어갔는데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도벽이 있는데 멈칠 수가 없다고요 예상대로 무언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 계속 수고 좀 해줘야겠어 계속 협박하는 거 무시하고 버티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야 난 아직 네가 필요한 것 같은데 꼭 가야겠냐? 글쎄 나야 당장 누구처럼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안 가면 안 되냐고 평소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만 이동하신다고요 네가 나한텐 그 거울이라고 감추고 싶은 진실마저 드러나게 만드는 더 늦기 전에 그 사람 피해서 우리 어디로든 가야 돼 나 회사한테도 말해놨고 내 일도 다 올스톱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 이한씨 제발 나 처음으로 너무 무섭단 말이야 McMahon 내가 알 수 없었던 아픔 이해할 수 없었던 슬픔 오늘도 그 자네가 삶의 인부가 될 내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순간을 채울 노래뿐인 게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은 아니, 영원히 알 수 없을 눈물 오늘도 그 무게가 삶의 하루가 될 내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순간을 채울 내게 죄송해요. 훔쳐보려던 건 아니었는데 소감 씨, 저... 저요. 여태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선생님을 믿은 일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이제 혼자 노력하면 선생님 말씀처럼 진심으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감 씨 전공인 거 이제 저도 그냥 보면 알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진짜예요 전 선생님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의 얘기도 내 눈물로 하루라도 네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알 수 없었던 믿음 이해할 수 없었던 눈물 더 늦기 전에 그 사람 피해서 우리 어디로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 이하 씨 제발 나 처음으로 너무 무섭단 말이야 이별이요? 네 이 직업은 늘 이별하는 직업이니까요 내 남자와 유대 관계가 좋을수록 이별은 빨라져요 소담 씨처럼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믿어준 내 남자는 사실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너와 난 무슨 사이였을까 사랑이란 단어가 어울렸을까 용건이 뭐야? 용건이 뭐야? 야 야 너 이소담! 제 미션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고마워 고마워 누가 원장님을 2년이나 넘게 그 시간 속에 가둬둔 건데요? 애써 웃는 거 제 전공이라 그냥 보면 알거든요 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처음인 게 자꾸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저요 저요 여태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선생님을 믿은 일 같아요 진심으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어울렸을까 전 선생님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 갇히려나 너를 밀어낼 나의 커튼 밖으로 하루가 매일이 되면 널 찾아 오늘은 어찌가 돼도 또 널 찾아 너와 난 무슨 사이였을까 소담씨, 손님 오셨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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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 내려왔네 야 이소담 너 얼굴에 뭐 실수를 했니? 뭐 확 변했는데? 용건이 뭐야? 어?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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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요즘 어떤 사기꾼한테 낚여서 파닥거리는 것 같길래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구제해주려고 왔지 뭐? 너 요즘 뭐이 아닌가 뭔가 하는 그 놈 만나잖아 야 너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2년 전에 장제이한테 미쳐가지고 지 인생 말아먹은 바람에 그 음 썩 판내서 존폭듯 시다발이하며 사는 그런 쓸개 빠진 놈이야 야 너한테도 장제이 일로 나한테 앙갚음하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고 니가 선생님이랑 장제이 씨를 어떻게 알아? 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놀이공 기억하니? 거기가 연예인들이 아주 가끔 비밀 데이트를 하는 장소였거든?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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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정수님 찾아보세요 저기요. 그날 내가 너 찍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그 사진으로 장제희 소속사랑 거래해서 내가 신혜수 특정권을 건지게 된거지. 소담아 그때부터 너는 내 인생의 행운의 마스코트가 된거야. 야 그래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찝찝한 줄 알아? 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야 너 이소당! 너 뭐야? 기자 맞아? 니가 그렇게 조작해서 쓴 기사 때문에 그 사람은 2년이나 넘게 혼자서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갇혀있었다고! 아니 그놈이 무슨 산에 갇혀있었다고! 야 내가 너 정신 차리라고 어제도 거기 깐쪽 차가 사진깔 찍어왔구만! 어쨌든 니 덕분에 또 하나의 특종을 건지게 됐어. 기사 타이틀은 이렇게 할거야. 탑스타 장제희 미래위원장 단독 보도 서브 타이틀은 2년 전 꽃미남 체면 전문의로 유명했던 오이안 원장의 억울한 자격정지! 뭐 이정도로 할까 싶은데 어때? 응? 너 혹시 이거 딴데다 옮겨놨어? 아니 아니 이따가 내가 이거를 사건을 팍팍터 야 너 이게 얼마나 큰 중재인줄 알아 어? 야 그런다고 그놈이 알아줄거 같아? 그놈한테는 장제희가 있다고 장제희가! 상관없어. 니가 그랬잖아 취사선택하라고. 이게 내 선택이야. 너 이거 진짜 씨! 놔 이거 놔! 하지마 놔드라고 그 사람! 기자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꺼져. 그리고 이 여자 앞에 다신 얼씽거리지 놈아. 알겠어? 괜찮아요? 아직 안가셨어요? 제 미션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내려고 왔어요. 네? 받아요. 소담 씨를 위한 마지막 미션이에요. 제 마지막 치료법이기도 하고요. 소담 씨가 이 미션을 해내면 그때 제 미션도 끝나는 거예요. 소담 씨라면 소담 씨라면 제 미션 반드시 끝내줄 거라 믿어요. 제 미션 반드시 끝내줄 거라 믿어요. 잊지 마세요. 소담 씨가 얼마나 저한테 특별한 내 남자였는지 어 나의 얘기도 내 눈물로 하이로 니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아니 비록 그것마저 안된다 해도 난 이게 전부인 나 아니 비록 그것마저 안된다 해도 난 이 비록 그것마저 안된다 소담씔라면 제 미션 반드시 끝내줄거랍니다 믿지 마세요 소담씨가 얼마나 저한테 특별한 여 남자였는지 얼룩처럼 남아서 다른 하루도 씻어내봐도 마 툭툭 털어도 더욱 그립게 번지는 것만 같아 어디든 묻어 있는 너와의 기억이 걱정되고 궁금하고 깨끗이 이별할 수 있겠네요 우리 저도 다시 사랑이란 걸 할 수 있겠죠? 나 웃지 못하고 눈물 감추며 나는 너의 기억과 걷고 있다 나 웃지 못하고 그 사람을 기록할 수 있겠죠? 나의 기억과 그 사람을 기록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랑을 기록할 수 있겠죠? 나는 너의 기억과 함께 내가 사랑을 기록할 수 있겠죠? 아멘 소담 씨를 위한 마지막 미션이에요 제 마지막 치료법이기도 하고 소담시가 이 미션을 해내면 그때 제 미션도 끝나는 거예요 소담시라면 제 미션 반드시 끝내줄 거라 믿어요 제 미션 나 진짜 구제 블룩인가봐. 혹시 이한씨 안 올까봐 여기서 스무 번도 더 왔다 갔다 한 거 알아? 들어가자. 재희야. 어? 고마워. 뭐가?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긴. 기다려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리고 미안해. 난.. 내가 널 아직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기다렸는데.. 사실은 아니었나 봐.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지? 괜찮아 계속 화내도 돼. 자기 마음 풀릴 때까지 실컷 화내. 나 2년 동안 너 만나면서 약속 전날 하루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 눈을 감으면 네 얼굴이 떠올라서 늘 처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뜨거웠어. 2년 내내. 근데.. 어제 내가 한숨도 못 자고 떠올린 사람이었나? 다른 사람이었어. 그래서 알게 됐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정말 늦게 왔나 보다. 미안해, 재희야. 미안해. 그 사람은 어때? 나보다 더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뜨거워? 아니.. 걱정되고.. 궁금하고.. 따뜻해. 그러니까.. 헤어지자 우리. 2년 만에 내가 부탁하는 거야. 너가.. 1년 만에 1년 만에.. 4년 만에.. 1년 만에.. 세골이 함수 clair knav에.. 2년 만에.. 2년 만에.. 2년 만에.. 내가 알 수 없었던 아픔 이해할 수 없었던 슬픔 미션 해낼 줄 알았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가 생긴다면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시작점에 서세요 덕분에 제 미션도 끝났으니까 이별하러 왔어요 소담 씨랑 네? 말했잖아요 제 직업은 이별해야 좋은 직업이라고 이제 깨끗이 이별할 수 있겠네요 우리 그럼 오늘 우리 처음 만나는 거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소담씨 가끔은 떠올리는지 처음 만난 그대의 우릴 돌아보면 세상 모르던 우리 모습의 웃음이 나 설레던 처음 사랑도 아팠던 처음 이별도 우린 서로 함께 나누며 지금껏 기대어 살아나봐 너는 왠지 나야 나는 왠지 너야 해가 지나갈수록 하루 또 하루 쌓여 시간이 우릴 담게 해 좋은 날이 오길 멋진 사랑하길 무엇보다 언젠가 너만 내 꿈이 이뤄지길 함께 웃으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음 음 음 음 음 음 조금은 달라지겠지 장제이 이럴 줄 알았음 원래 발 연기에 1년 새 얼굴도 홀딱 늙었어 너 정제수지? 이 기자 장제이한테 원함 품고 기사마다 악플단대더니 에라이 찌질아 니기나 좀 바꿔가믄 따라라 지 이메일 주소랑 똑같구만 좋은 날이 오길 멋진 사랑하길 무엇보다 언젠가 너만 내 꿈이 이뤄지길 함께 웃으며 돌아볼 수 있도록 때론 다툼도 오해도 생길지 몰라 내가 너를 질투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깊은 마음이 무엇보다 강한